이만큼 집착하나 이만큼 집착하나 집착이잖아요. 이만큼 집착은 집착 아닌가? 그것도 집착이지. 근데 이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자기라는 건 사실 분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으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이기는 하지 물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놓아라 놓아라 하니까 법문에서.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쓸 때 진짜 힘들어요. 애를 쓴다는 건 그만큼 붙들고 있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거든.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휙 날아가고 없어.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 아닌 감. 이건 감이 생기는 거하고도 또 달라요. 왜냐면 감이 생겼다면 그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되거든요. 네 말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혹시 들리는 거죠?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스님께서 이제 얘기하실 때 법문 따로 생활에서 분별하는 거 따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왔었었는데. 네 이제 이실직구 하는 건데. 저도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좀 한번 나도 이걸 좀 알고 싶다. 이러면서도 생활에서는 보이는 대로 막 참견을 하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막 못 견뎌가지고 막 성질을 내는 건 기본이고 막 유혹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 막 말끝마다 막 이제 맘대로 안 되니까 막 시파리라는 소리가 저절로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스님 법문을 더 이제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습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머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생각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마음을 놓고 좀 그냥 진짜 참 들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요.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욕설을 쓰는 것도 습관이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출가하시기 전에 자라날 때서부터 욕을 많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같은 말을 써도 욕으로 나와요. 같은 뜻의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화가 나도 이게 욕이 쓱 얼굴 안 해본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왜 그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언어 쓰는 것은 언어는 완전히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습관을 되어 있는 것이 바뀌려면 거부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글을 쓰고 싶지 않다면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해보겠다. 내 머리로 내 머리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네. 하는 이런 물론 그것도 어떤 하나의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머리로 안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조작이긴 하지만 뭐 법문 한마디 듣는다고 자기 분별심에서 툭 나와지는 게 나와지지 않았다면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노력도 해보고 해보고 뭐 자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런 이런 저런 이런 저런 분별심이 오히려 거기서 툭 벗어나지는 때가 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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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명조법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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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모양, 입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은 보이는데 보여서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한 한 가운데 그냥 손님 입모양, 입의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는데 한참 보고 있다가 손님 입모양과 손 모양이 움직이네 보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어느 순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생각이 들어갔는데 왜 스님의 말소리는 안 들렸지? 제 귀에 스님의 말소리는 그 당시 안 들렸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저 자체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고는 누구 스님한테 질문해야 되나?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법을 받아들일 뿐 그 당시에 스님인자 그렇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받아들일 뿐 다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기만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저는 집에 와서 한 일주일 됐잖아요 스님이 그렇다면 스님 말소리가 안 들렸을까 생각하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건 한번 스님한테 짚고 가야겠다 이걸 계속 안 하면 내가 생각으로 계속 이걸 생각으로 다시 이게 생각으로 내가 불러드리고 계속 생각이야 이게 이거 자체도 놓아야 된다고 스님이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놓아야 된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놓고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그냥 한번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뒤에 돌아서서 이렇게 다시 생활하면서는 왜 그때 스님이 말씀이 안 들렸을까 하고 저희가 자꾸 되새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상태에 왜 관심이 가죠? 글쎄요 제가 그걸 왜 입모양만 입에 움직임만 보이고 손에 움직임은 보였는데 왜 말이 안 들렸을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생각하니 왜 그때 입모양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 귀에는 그게 안 들렸을까 하는 게 그냥 생각으로 남은 것 같아요 왜 관심이 갈까요? 궁금 왜 궁금할까요 그게? 알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궁금하다 알고 싶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알고 싶을까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글쎄요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자체가 계속 생각으로 나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거 이제 놓고 싶은데 이 자체도 스님이 놓으라 했는데 왜 자꾸 그걸 생각으로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불러들인다고도 못하겠고 생각이 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요? 뭐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자기가 어떤 의식 상태에서는 뭔가 눈앞에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남들한테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있고 온갖 분별 경계 우리 마음은 온갖 것을 그려내는데 왜 하나의 경계에 그렇게 집착하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이 하고 있는데 들리다가 안 들리면 그거는 말하자면 비정상이지 정상이 아니네 그죠? 그래 왜 안 들렸을까 하고 거기에 계속 제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안 들렸지?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의미 있는 상태는 아닐 텐데 제가 마음이 자꾸 북쪽으로 쓰이니까 이걸 놓으려면 한 번쯤은 집으로 넘어가야겠다 싶어요 그게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 세상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뒤돌아서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자기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뚜려지게 쳐다보겠죠 기억이 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자기가 지금 관심이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보이고 들리는 게 들려야 정상이지 소리 못 듣는 건 정상이 아니죠? 그런 이상한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이건 그런 것에 의미 두지 마세요? 네 네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사람들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한 경계가 공부 또 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스님 물론 이것은 바로 가는 길은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뭐 남의 마음도 보이고 의식이 맑아져서 그렇다면서요? 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 시기 맑아져서가 아니고 자기 분별에 빠지는 거거든 다 자기 의식이거든 공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엉뚱한 자기 망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마음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보인다고 해보세요 그거 살겠어요 어디?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뭐 그런 것은 공부의 결과가 아니고 사도 엉뚱한 길을 가는 결과거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기 맑아져서 즉 긍정적인 공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기 분별에 빠져서 엉뚱한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과 다른 현상은 전부 비정상적인 결과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은 다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엉뚱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초인적인, 초현실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공부의 결과인 줄 알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한다면 그건 본인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분별 경계입니다 그래서 도는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게 도다 이렇게 말한 건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들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초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아 이게 공부하고 공부의 결과인가 공부를 잘해서 나타나는 결과인가 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결과가 있는 걸 보면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아 저 사람 공부하면서 식이 맑아져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공부하다가 식이 맑아져서 뭐 이런 게 보이고 저런 게 들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식이 맑아져서가 식이 맑아진다는 것은요 즉 분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분별심에 빠지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초현실적인 결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분별에 빠지는 거고 공부하면서 아니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게 도다 평상심이 도다 이랬는데 뭐 보이던 게 안 보인다든가 들리던 게 안 들린다든가 내가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내 몸 뒤에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우리 자려고 눈을 감는 거지 그럼 잘 자야지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를 봤다 눈 감고 뭔가를 봤다 뭐 무엇을 봤든 간에 무엇을 봤다든가 뭐 또는 뭐 온 우주가 여기서 보였다든가 뭐 아무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머리 끝부터 까지가 뚫리는 경험을 했다든가 그런 거는 공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평상심이 도다 그랬지 그런 게 뚫려야 도다 라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게 도다 이게 굉장히 음 이게 불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대로가 도인데 이대로가 도가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구심이 생기고 다른 말로 하면 욕심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부님이 분별하고 사는 세상 밝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별하고 사는 그대로가 도인데 자기 눈에는 그대로가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의식 상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우 이게 엉뚱한 내분별심에 내 망상에 불과하다 싶으면 그게 그렇게 관심이 안 갈 텐데 자기 마음에서 왜 관심이 자꾸 가겠어요 그게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 평상심 이외에는 전부 다 망상이다 평상심 을 분별해도 또한 망상인데 하물며 평상심 이외에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이 전부 망상이다 공부 안목이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듣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이 도인이 아니다 그건 다 외도다 보통 사람들이 보고 듣고 뭐 경험하는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그 이외에 그 분별망상에 속지 않는 것이 도지 속지 않는 것이 그런데도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면 야 뭐 산속에서 몇 년 동안 도를 닦고 뭐 어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초인적인 뭔가 있어 보이면 야 바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건 이 중생심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공부라는 것은 아 그런 게 아니거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이 초인적인 경험을 한 분이 아니거든 깨우친 분이지 물론 뭐 어느 분들은 또 깨우치면 뭐 우주가 환하게 보인다든가 뭐 과거와 미래를 환하게 알아야 된다든가 뭐 안 보고도 훤히 뭐 뭐 어디서 누가 오는지 다 알아야 된다든가 아직까지도 이런 무지목매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깨우치면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써놨잖아요 뭐 우리 막 신출귀몰 기상천외한 분인 것처럼 막 써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그거는 그 의미로 써놓은 거고 의 비유로 써놓은 거고 왜 그런 말 있듯이 뭐 손이 몇 개고 뭐 귀가 어디까지 늘어지고 혓바닥을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오고 뭐 귀 뭐 손이 뭐 아 눈이 몇 개고 해서 막 불상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눈 여러 개 달려 있고 손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불상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나와는 다른 모양새의 모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을 가진 이것도 모양새거든 나와는 다른 능력을 가진 게 부처님이다 라고 상상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거라고요 자기 능력을 모르니까 항상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몰라 우리가 필요하면 탁 생각하고 배고프면 착착착 가서 어디 가서든지 먹을 거 뒤져가지고 먹고 저기 미국에 아들이 있다가 미국에 있는 아들도 자기가 착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뭐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렇게 자동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 배고프면 어디 가서든 먹을 거 찾아내서 먹잖아요 나는 안 먹어야지 하고 있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지가 몸이 굉장히 가만히 못 있어 어디서든지 먹을 찾아다가 집에 집어넣잖아요 나 안 먹어야지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으로 노력해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시공을 초월한 능력인 줄을 몰라 보는 눈이 없어서 몰라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하면 안목이 생긴다는 거는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견 정견은 뭐예요? 그 워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대로 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 아르마리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어떤 그런 현상이 경험이 되든지 망구내 망상이구나 하고 또 분별에서 딱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고 해도 이제 점검은 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시되 그게 그런 것들에 참 사람들은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게 안 없어지고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거든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거 뭐 뭐 좀 색다른 경험하면 그것이 좀 뭐 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으니까 왜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허구한 날 먹는 밥과 김치 된장찌개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어쩌다가 어 맛있는 음식이 탁 나오면 거기에 관심이 가죠 근데 그 맛있는 음식 삼시세끼 먹고 살면 속이 편한가 요즘은 또 음식을 점점 더 맵게 만들더구먼 그래서 어느 정도 매운 거 갖고 있는지 이제는 그거 갖고 있는지 관심도 못 받아 그러니까 더 매워야 관심을 받아 그런 것처럼 우리 심리가 똑같아요 우리 중생들의 심리가 평소에 있는 이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런 삶 이런 삶 말고 뭐 좀 뭐 좀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걸 좋아해요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평소에 있지 않은 게 나타나면 눈 감고 있는데 빛이 보인다든가 눈 감고 있는데 뭐가 딱 보이거나 나타나거나 또는 느껴지거나 뭐 어떻다거나 음 계속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추구심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추구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이것에 이것을 바로 지금 현재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어떤 깨달음의 상태 다른 마음이 편안한 상태 다른 분별심을 벗어난 상태를 계속 원하죠 모두 다 그렇잖아요 모두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을 원하다가 그것이 둘이 아니게 돼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요건 머리로 딱 받아들인 상태로 아 그러면 안 원하면 되겠네 요런 식으로 머리 쓰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 달라진 거지 생각은 달라졌다 소용이 없어요 이 분별심에서 깨우쳐져서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그리고 또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 경험적으로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 없어도 된다 아 그 하는데 왜 경험이라고 하느냐 하면 경험의 반대말은 여기에서 경험의 반대말은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게 되면 이해가 되거든요 머리로 하는 공부가 되거든 그거는 천 없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다 해서 경험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어떤 편안한 의식 속에 뭐 나로 있는다든가 이런 의식 속에 있어 가지고는 그따위 것은 완전히 외도의 길을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의 어떤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식의 어떤 상태에 머물러서 편안한지 분별해서 벗어난 건지 요거 가늠을 참 못합니다 사람들이 못해 가늠을 못해 마음 편하면 그냥 그게 좋다고 공부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마음 편한 것하고 뭐 마음 편한 것하고 전혀 달라 편하다 안 편하다 이런 분별이 없어져 그럼 분별이 없어진 것 같은 의식 세계를 또 추구해 요런 말을 들으면 교묘하게 끝없이 분별심으로 어떤 의식 상태를 잡으려고 하고 그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검이 참 중요하고 공부를 잘 해가야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공부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아마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이거는 그냥 중생들이 아이고 내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거지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부부님한테 대답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부부님들한테서 들은 소리들이 생각이 나서 그 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다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석 부부님 우석 부부님 우석 부부님 이 공부를 영화나 꿈으로 또 그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인터넷을 인터넷을 통해서 스님 본문을 듣는 게 이게 영화하고 같은 장면이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이 화면을 보면서 영화 보는 것과 똑같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아 아 한 두시든 세 시간 지나면 영화가 끝난 것처럼 이제 이 화면도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데 화면은 없어졌지만 화면을 보았던 나는 사라지질 않고 있고 또 이제 하나의 그 경험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네 그 영화 얘기하고 이제 꿈을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꿈 내용이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 아주 그 이 업무가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막 그런 그 구석 구석까지 막 아 몰리더라구요 어 그러다가 이제 깨니까 아 이게 꿈을 깨니까 이거 아무 일이 아니었었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이나마 아 아 그 영화와 같다 꿈과 같다 꿈과 같다 하는 걸 좀 이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게 어 여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스님께서 조금 전에 그 법문하신 거기에 그 시비하거나 분별하거나 또 취사를 하지 않으면은 본래 본래 온전한 그게 알아서 저절로 되는데 이 아상이 아상이란 놈이 계속 그걸 시비하고 분별하고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헛노력을 안해도 되는데 아 네 이 이 아상 아주 집요한 이 아상이 이 공부를 막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보부님의 망상입니다 네 이것도 예 이것도 이것도 생각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것도 망상입니다 그렇게 공부가 없는 지금 포부님은 머리로 계속 끼워 맞추고 계시는데 그것도 망상입니다 제가 머리로 끼워 맞추시라고 번문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은 지금 계속 끝없이 생각 아르마리 속에서만 끼워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원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바로 아상이 이게 바로 들어와가지고 제 암 그런 게 이렇게 놓여지지를 않더라고요 궁금하신 것은 없습니까 원래 나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이 궁금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다 본인 머리에서 나온 망상이고 궁금한 것은 없습니까라고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뭐 공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게 없나 보네요. 하여튼 스님께서 묻은 게 망상이다 라는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동열 법원님. 네.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떠올리면서 지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네.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뭘 지어가라 그런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네. 말씀은. 네.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맞다라는 생각에 자꾸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 자꾸 빠져서 그거를 벗어나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 그 말로 해서 내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이미 있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없다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네.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자기가 지금 자기가 없는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거네. 그럼 왜 그걸 계속 하고 계시지? 왜 그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없어져야 군별심도 사라진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있는 거라면서요? 계속 기다릴까요? 제가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한 공부들을 하고 계세요. 법문 중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들으시는가 봐. 그냥 자기 마음대로들 제가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법문 안 듣는다. 법문을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아니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될 건데 궁금하지도 않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겠죠. 질문 안 한다는 것도 궁금하지 않다는 건데 그리고 들은 거는 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 공부하는 거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동열 법원님 보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게? 보여요? 정말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맞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다른 법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하면서 스님이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없다. 내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은 한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가고 있다. 공부는 지어가는 게 아닌데 또 그런 말은 또 아무튼 여러분들은 참 언어의 말술사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나온 말인지 공부를 지어간다고 하고 지금 보면 언어들이 너무 난무해요. 어디서 그런 말들이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간다. 언뜻 들어보면 참 포음나는 말 같잖아요. 포음나는 말에 속아서 그런 언어가 보그님 머리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부는 지어간다는 말이 붙으면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간다고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지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 뚱딴지같이 딱 희한한 걸 혼자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지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갖고 현실의 자기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 법문을 잘 안 들어보면 이 법문은 알아듣기 어렵다. 그리고 이 법문을 알아듣기 어려워야 된다. 알아듣기가 쉽다 하면 벌써 자기 마음대로 이해했다는 증거다. 이거는 알아듣지 못해야 된다. 그래서 궁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궁금해야 된다. 그런데 궁금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알아듣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고 법문이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궁금하면 물어보거나 또는 자기 혼자 정말 궁금해서 참고가 되겠죠. 저절로. 참고는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누가 보고 싶으면 저절로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지금부터 열심히 그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 해서 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거든. 물론 법문 들은 세월이 너무 짧아서 못 알아듣는 것은 알겠는데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마음 자세들이 안 되어 있구나. 도무지 너무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아는 척 하면서 묻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 간 만큼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왜들 궁금하지도 않은 건지 왜 궁금하지 않을까 자기 식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 엉뚱한 길 가는 거를 모르고 순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요. 얼만큼 많이 가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되돌아오는 게 빨리빨리 되돌아오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간 만큼이 아까워서 되돌아오고 싶지도 않아 내가 한 게 틀렸다고 부정당할까 봐 말도 못 하겠어. 내 하는 식으로 계속해 나가고 싶어. 우리 중생심은 이렇거든. 그래서 그나마 손 들고 말씀이라도 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용기도 있고 나를 점검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 손 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영엉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영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죠.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혼자 이상한 대로 뚤뚤뚤뚤뚤뚤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많이들 그러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완전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분별로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하고만 하지 이렇게 해라는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들을 듣고 싶어들 해요. 그래서 또 잘못된 말들을 또 도반에게서나 누구한테서 그걸 또 따라 그렇게 하고 그래요. 이러다가 보면 세월 1년, 2년, 10년, 20년 가면 이제 죽는 거죠. 제가 스님 말씀 중에 내가 하되 함이 없다. 이 말씀에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하되 함이 없다가 한지 않았어요? 하되 함이 없다고 했지. 내가 하되 내가 했는데 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토끼뿔이라고 하면 토끼는 뿔이 없어요. 귀만 있지. 말은 토끼뿔이라는 말이 있어도 실제로 토끼뿔은 존재 안 해요. 그것처럼 내가 하되 함이 없다. 이런 것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 벌써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없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지어간다. 말은 참 그럴 듯해요. 표현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잖아요. 폼나게 말한 것뿐이지. 그렇죠?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생각한다고 분별심이 안 나옵니까? 순간적인 진통제는 될지 몰라도 하등의 그거는 공부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도 오래 했고 지금 황벽오룩도 오래 하고 있어요. 범패에 참여하신지는 얼마나 된지 몰라도 그런데 전혀 재범문이라고는 들어본 적 없는 분처럼 혼자 자기식으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거야 법은임만 그렇겠습니까? 법은임만 그렇겠어요? 그렇지는 않아. 내가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그래 이럴 수밖에 없구나.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다 제멋대로들 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법문을 해도 아무리 이런 어록이 있어도 안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면 궁금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아. 자기식으로 싹 받아들여서 희한하게 요리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그냥 가. 그러니까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그게 지도인 줄 알고 그것대로 찾아가니까 계속 엉뚱한 길만 가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안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하지조차 안 오면은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뭐였죠? 하대함이 없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하대함이 없다. 그다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대함이 없다. 그게 어떻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법우님이 공부가 깊어졌을 때 저절로 아 이런 거를 그렇게 말했구나 하는 게 되는 거지 지금 세상 천지에 물어봐도 그거를 들어봤자 그거는 아르마리가 될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으로 원으로 끝없이 공부기를 가다 보면 바른 길을 간다면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다음 천명보부님 음소거 해제가 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네. 네. 저는 선임 본문을 한 5일 전부터 이렇게 듣고 어제 가입을 하고 오늘 이제 회원으로 법우에 참석을 했는데 어젯밤에 한 8시고 아침 6시까지 계속 선임 본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 듣고 하다가 이제 소문점이 생긴 게 내려놓음과 후기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분별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세상 모든 게 뭐 음이고 양이고 옳고 나쁘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별 없이 살아야 한다는데 이게 어떤 근처적인 건지 아니면 대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두 가지 좀 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내려놓음과 포기하는 거에 차이점?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포기한다는 것도 분별이에요. 네.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됐어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소리가 안 들겠네. 내려놓는다는 것도 분별이라는 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왜 내려놓는 게 분별이죠? 내려놓음이 분별이라는 것 들고 있음과 내려놓음과의 어떤 차이 아닐까요? 네? 들고 있음과 내려놓음과의 차이? 네.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감착을 하고 하는가 하고 들고 있음과 내려놓음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도 제가 분별이다 그랬잖아요? 네. 왜 내려놓는 것도 분별일까? 이해가 되셔야죠? 들고 있으니까 내려놓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뭔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아야 된다. 제 말을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왜 분별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거는 전부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거는 분별해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A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A라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을 내려놓는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불구에서 말하는 방하착이 아니에요. 놓으라, 분별을 놓으라 했는데 분별을 놓은 게 아니라 A라는 마음을 놓은 거지. A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A라는 마음을 놓은 거지. 그럼 B라는 마음 상태가 된 거지. A든 B든 다 분별심 속의 일인데 분별해서 벗어난 게 아니지. 분별이 놓여진 게 아니죠. 어렵죠? 네. 나중에 차분히 듣고 또 듣고 해 보십시오. 또 포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한다는 것도 의식의 하나의 상태죠. A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A를 안 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러면 B라는 마음이 돼요. A라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에이 그거 포기했다 하면 분별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B라는 마음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다 의식 속의 일이죠. 근데 진짜로 놓아졌다면 진짜로 포기가 됐다면 그거는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에서 벗어나요. 분별에서 벗어난 것하고 A라는 마음이 B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려놓아라 그거는 분별심에서 벗어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 놓아라 욕심 내려놓아라 뭐 불안하냐 그 마음 내려놓아라 이런 거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억뚱한 것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평상심이 도다 그랬는데 A라는 마음은 도가 아니고 B라는 마음이 도인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A라는 마음이 평상심이 도라면 A라는 마음도 B라는 마음도 C라는 마음도 다 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A라는 마음은 욕심이니까 내려놔라 그래서 B라는 마음 상태가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들은 분별로서 뭐가 분별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분별을 놓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내려놔라 내려놔라 이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근데 그거는 이 공부는 호리유차천지형격이라 털끝 차이만 있어도 천지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은 대충 전선 두 개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전기불은 안 들어옵니다. 확실하게 타야 불이 들어오지. 아무리 가까이 와도 불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꽃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불이 들어옵니까? 전기줄 두 개를 털끝만한 차이가 벌어져도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네? 안 들어오죠. 그래서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공부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놓으라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내려놓으라 그럼 말이 반대가 되잖아요.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고 하면서 왜 또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가?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 질문도 안 합디다. 보니 그거는 어디 가서 설명을 듣는 건 해로워요. 자기한테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고 하면서 왜 또 내려놓으라고 하지? 어떤 마음은 내려놓아야 되고 그러면 평상심은 있는 그대로 모든 마음이 다 도라는 얘기인데 다 그대로 도라고 해놓고 왜 또 무엇은 또 내려놓으라고 하지? 이런 의문이 딱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려놓음과 포기가 뭔가에 대해서 저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법은님한테 하나의 이익이 없습니다. 독만 생기는 겁니다. 독. 아르마리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평상심이 그대로 전부 다 일체의 마음이 도가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그래 놓고는 또 왜 무슨 마음은 내려놓으라고 하나? 내려놓으라 하면은 A라는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욕심은 내려놓아라. 그러면은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라. 화나는 마음은 내려놓고 화 안 내고 살아라.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화 안 내는 마음이나 화내는 마음이나 전부 평상심이지. 항상 있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욕심 있는 마음이나 욕심 없는 마음이나 다 평소에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마음이지. 그럼 다 평상심인데 왜 욕심은 내려놔야 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는 살아야 되고 화나는 마음은 내려놔야 되고 화 안 내고 살아야 되고 이건 이법이잖아요. 화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을 둘러보는 거고 욕심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을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불의법이라는 말이 안 맞아 들어가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야 되잖아요. 왜 불의라고 해놓고 왜 어떤 마음을 내려놔야 되느냐. 헷갈리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불교를 공부하면서 조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별 없이 하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상 살 때에. 근데 왜 분별하지 말라고 하지? 근데 내가 그랬죠.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엄밀히 말했을 때 그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본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매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는 도대체 뭐지? 궁금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면은 독입니다. 독.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궁금, 정말 진심으로 궁금할 때에 언젠가 자기가 진짜로 채득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은 전부 독만 됩니다. 독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독. 독소. 그래서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저게 뭘까?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 도대체 그러면 평상심이 그대로 도라고 했는데 왜 놓으라고 할까? 일어나는 모든 색깔이 그대로 다 공이라고 했는데 왜 어떤 마음은 놓아야 될까? 그게 마음 속에서 진짜로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채득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식밖에 안 됩니다. 이 지식 가져서 뭐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독소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게 돼요. 근데 법은 이미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머리로 안 풀어지면 어디 가서라도 머리로 해결하려는 근성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못 베기거든요. 근데 저를 따라 오시려면 아 이게 내가 궁금하면 실제로 진짜로 나한테서 채득이 돼야 된다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얻는 것은 전부 독이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공부를 머리로 강한 게 아니고 채득이 돼야 된다고 채득이 돼야 된다고 실제로 밥을 한 숟가락 자기가 먹어야 된다고 밥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그거 법은님한테 아 네 그런 거군요 하겠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독만 된다 독 자기가 근데 궁금 이런 거를 궁금해 할 수 있는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찾아봐서 정보만 알려고 하고 머리로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 답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답을 안 드리는 이유는 드려봤자 법은님한테 이익은 1도 없고 손해만 무지막지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독만 자꾸 더 독소만 더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에서 그게 궁금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놓으라고 하지? 이 현실에서는 뭐 놓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놓으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놓고 죽으라는 말은 아닐 테고 그럼 깨달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도다 법이다 하는 거는 뭐지? 그럼 그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면 저 불법이 수천 년간 내려올 건데 저기에 뭐가 있길래 무슨 말을 하고자 해서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할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있나 내 상식으로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데에 뭔가 오류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저기서 저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이게 마음 속에서 궁금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쫙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해는 되겠지만 법은님한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독소만 자꾸 넣어드리는 게 된다고 아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금기가 안 돼서 그런 거 저 같은 사람이 뭐 채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 만약에 하는 분이 누군가 계신다면 그거는 많은 거 자기 생각만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불가능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분히 여유 있는 마음을 너무 초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믿어진다면 도무지 시원한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지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급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불교 인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에 생겼던 의문점을 오늘 선임 법문 시간에 질문 잘 하셨어요 제 속에 있는 답답함을 지금 보여 내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제가 그런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 이런 답변으로 드린 겁니다 답변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 그 질문을 왜 하냐 그런 소리 그런 거 질문도 하지 마라 이런 답 이런 이유로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은 그 누구한테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무슨 얘기든지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는 거지 법원이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어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좀 깨우치게 해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왜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건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이런 대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 겁니다 대답을 네 항상 대답을 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법원님들이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아 내 질문에 대한 저게 대답이구나 아 왜 쓸데없는 질문일까 라고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가시라고 그런 대답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네 왜 그런 그런 순 생각으로 하는 질문을 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 저게 지금 나의 질문에 대한 스님의 대답이구나 아 이게 왜 저런 대답을 하실까 분명히 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저런 대답을 하실 건데 아 왜 저런 대답을 할까 이게 궁금한 마음으로 저절로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순 믿음도 없고 머리로 받아 들이니까 사람들이 뭐 나보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뭐라고 꾸중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원님들한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망상 아니에요 이것도 아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렇네 네 하고 깨우치게 해 드리려고 한 답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답변은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잘못한다거나 꾸중한다거나 이런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 그 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법원님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래서 뭐 혼났다고 생각을 다 혼났다고들 하시던데 지금 완전히 말귀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이런 말에 대한 스님이 요긴한 답변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 혼내는구나 나 잘못했다고 구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스님이 저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참에 다른 법원님들도 좀 들으라고 내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쵸?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건가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놓는다는 거 탕하차 가문으로 말하면 놓는다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부님이 공부가 결실이 빠를 겁니다 궁금하신 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분별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말로 하자면 아 분별을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야 어 너가 없이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해봤자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걸 채득해야 되니까 희한하다 뭐 분별 없이는 당장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아 이쪽으로 걸어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걸어다녀야 되고 추우면 옷 입을 줄 알아야 되고 더우면 벗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분별인데 왜 분별하지 말라고 할까 저게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저게 진짜 뭘까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참여해 보십시오 여기 which we are 다음 화계 버부님 또 저하고 동시에 이게 다시 해제해 보십시오 그 화계는 또 이 차가 동시에 다시 해제해 보십시오 네 스님 오늘 본문 중에 욕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본문을 들을 때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스님이 말씀해 주셔서 욕심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회사분이 참 포장을 그럴 듯하게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스님 참 포장을 많이 하고 사네 좀 많이 들었고요 자기는 욕심 없다 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 난 욕심 없어 이렇게 포장인줄 포장이 포장이 정말 많이 하네 하니까 오늘 좀 마음이 아팠어요 스님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은 스님 저번 질문 제가 질문했을 때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스님 어차피 우리가 분별법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태어나서 몇 년 살다가 가는 건데 그렇게 내가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 써봤자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다 똑같아요 애 안 써도 죽으면 똑같고 금세 죽고 사는 날 며칠 되지도 않고 분별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에 빠지고 예쁜 거 보면 거기에 빠지고 좋은 거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좀 거시기하게 말하면 구더기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구더기하고 똑같은 차원의 삶이지 보이는 것에 빠지고 좋아하는 거 좋아할 줄 밖에 모르는 입장에서 보자면 구더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벌레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벌레도 그냥 단 내가 나면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훔치려고 하면 또 휘익 도망가고 또 안 잡히려고 타사하는 거 요런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거 뭐 그거 조금 더 발달된 거지 뭐 다른 게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냥 좋다 좋은데 빠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좋으면 그냥 그거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거 사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근데 뭐 욕심 없이 산다고 아니 100원 가지고 사나 1억을 가지고 사나 가졌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요만큼 집착하나 이만큼 집착하나 집착이잖아요 요만큼 집착은 집착 아닌가 그것도 집착이지 근데 요만큼 집착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완전히 자기라는 거 사실 분별심이거든요 놓으려고 하는 것도 분별심이기는 하지 물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보면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놓아라 놓아라 하니까 법문에서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쓸 때 진짜 힘들어요 애를 쓴다는 건 그만큼 붙들고 있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거든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휙 날아가고 없어 이런 게 반복이 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 아닌 감 이건 감이 생기는 거하고도 또 달라요 감이 생겼다면 그건 의식적으로 하는 게 되거든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로지 여기에 뜻이 있다면 오로지 그냥 난 그래도 이거는 놓을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일체 방아차 가는 게 최고구나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이거야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저절로 가진다 계속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저절로 가진다 바른 공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대상 없는 믿음 제가 뭐 법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엇을 믿는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 그런 게 사람들한테 없나? 전혀 없나요? 이 분별심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없는 거야 아 분별심 이거 뭐 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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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법문을 해도 법문도 전부 이거 갖고 분별하는 막 분별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별을 또 해가지고 분별하는 내용만 자꾸 달라지지 이거를 벗어나라는 법문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이걸 벗어나라 이 말은 요렇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럼 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없어 그러면 하지 말기만 하면 되나 보다 이거잖아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면 되나를 찾아서 자기 맘대로 뭘 어떻게 하고 있어 불안해서 그런데요 이게 원래의 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의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그게 불가능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고 계속 뭔가 마음에서 열심히 자기대로는 뭔가를 열심히 잘 들어보고 자기대로는 열심히 해 보고 또 한 번씩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점검이 또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슨 뭐 이 공부하는 분들 뭐 아스님 뭐 이것뿐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금방 홀딱 뭔가 답을 가지려는 무슨 그런 공부가 되려는 그런 식의 마음 자세로는 안되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도 아니면 뭐지 내 인생을 여기다가 던져보자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이게 분명히 뭐가 있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적으로 그런 믿음이 가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참여하고 알 수 없지만 본문 들어보고 알 수 없지만 해보고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뭔가는 알아가지고 내용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알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알 수 없구나 알았다 하면 저 뭐 아르마리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참 막연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니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판단할 수가 없으니 판단했 다음에 다 사량 분별이 지나지 않으니 이런 마음 자세가 되기까지도 참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자세가 끝까지 안 되고 끝까지 머리로 법문 듣고 가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음 자세 그게 그게 음 그럼 안 되더라고 하도 늘 똑똑하셔서 너무 영리하고들 너무 영리 내가 제가 영리하다는 말을 아주 좋은 의미에서 많이 쓰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너무 영리하고 너무 똑똑들 하셔서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똑똑들 하셔서 왜 부정적이냐 자기 알고 있는 거 그것만 믿고 간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면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너 어리석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안 돼 기분이 나빠서 못 받아들여 나 아는 것도 많고 내가 영리하고 똑똑한데 나를 몰라서 저렇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지 내가 참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해야지 아 참 어리석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암을 믿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다 하는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게 암을 믿고 있구나 내 암을 갖고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구나 마음에서 진하게 이건 아니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는 게 어느 날 그런 감이라고도 올까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왜 그거 전부 다 유이거든 다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뭔가 그런 계기가 그런 계기도 안 되고 그냥 뭐 본문 듣고 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그거는 다 분별하고 있는 것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들 예 말은 참 못하는데 그럴수록 말은 탁착착착착착착착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 악순이 뭐 본문 들으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걸 들을 불교에서는 뭐 이러고 착착착착착착 등등등 말이 착착착 정선유지처럼 말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저도 공부 시간에 참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 이렇게 말이 말 별로 이 말 말고 그래서 이게 온라인 보다는 현장이 참 중요해요 현장에서 하는 게 온라인 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소통이 되는 게 이런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하고 달라 말 말고 말 좀 안하는 법회를 좀 해보면 어떨까 가만히 있으면 이 부부님들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가만히 있어도 그 가만히 있는 법문을 드러낼 수 있을까 들을 줄 알까 이거예요 드러낼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 데서 법문을 드러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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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는다 말이야 드러낸다 나타낸다가 아니고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정도가 되어 있을까 그 정도가 되어 있을까 그 정도가 안 되어 있어도 또 이게 선천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에 따라서도 사람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식물도 식물도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아무리 유전자 인자가 좋아도 어떤 환경에 갖다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 자라나잖아요 굉장히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씩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뭐 그렇게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적당한 말이 없는데요 말 듣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말 안 듣고 하는 공부가 또 진짜 공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원래 말 안 듣고 그냥 말은 없는데 네 공부가 되는 좀 그래도 불가능은 없으니까 우선은 그럴 수 있는 법원님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한번 한번 방향을 틀어보고 싶어요 그런 능력이 누구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이끌어주니까 그렇게 안 이끌어주니까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만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이게 빠르거든요 이 말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몸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또 뭐 또 뭐 뭐 듣고 싶어 듣고 싶고 알고 싶어 가지고 도무지 뭐 뭐 들은 법문도 없고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뭘 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뭐 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중생심이거든 이 감각적으로 아니 빛을 신의에 느껴지는 것만 받아들여서 그걸로 계속 머리를 조합해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노력하고 막 하는 이거 근데 이거 본래 있는 성품은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거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게 법문이거든 법문이라는 거는 어록도 한번 보세요 전부 그렇게 이끌어 주고 있잖아요 오늘 1부에서 한 이 그 완능동 내용도 보세요 그거잖아요 황벽이 행각할 때 남전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식사 때 파루를 들고서 남전에 자리에 가서 앉았다 남전이 내려와서 보고는 물었다 장로는 어느 해의 불도를 행하였소 황벽이 말했다 위험왕 이전입니다 남전이 말했다 오히려 오히려 왕노사의 자손 이르군요 황벽은 곧 아래로 내려갔다 이게 뭔가 말로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끊임없이 말로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스토리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이 본래 있는 누구나의 성품 이거는 변질도 될 수 없고 공부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 공부라는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분별심 색깔의 관심 오로지 색깔로만 분별하는 것 밖에 모르고 살아온 삶인데 거기에 이 공부라는 것은 거기에 관심 가져지는 것이 걷어진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 그것만 힘을 잃어버리면 원래의 이름을 해서 불성 이름해서 성품 이름해서 본래 상태 본래면 이거는 밭을 읽어서 더 좋아지는 것 밭처럼 읽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행에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행에서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더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질이 없는 거라서 관심만 온갖 변화는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그런 아니 빛을 신의로 시선을 끄는 감각들의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내용 그거 갖고 해보려는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 지 않도록 해주는 게 법문이에요 뭘 가르쳐 주는 게 법문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없고 여러분들한테 없고 저한테만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물들어서 그거밖에 관심 가질 줄 모르는 그 관심이 거기에서 좀 이제 거기에서 거둬지기만 하면 본래 아무 흠이 없고 본래 아무 배울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더 넓힐 것도 없고 원래 이러했구나 무엇을 얻겠다고 무엇을 알겠다고 무엇을 더 구하겠다고 그토록 평생을 노력을 했던가 이제 호두순만 나올 때가 언젠가는 지금도 물론 조금은 그렇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또 여건이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어떤 분별심이 또 미세하게 나와도 나오는 거거든 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닌데도 그걸 여러분들이 또 미세번내다 이러는데 그건 미세번내가 아니고 그건 엄청 큰 번내고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미세번내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가 깊어졌을 경우에 그때도 미세번내의 미세번별심 미세번별심에 속을 수 있는데 하물며 그래서 방향을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방향이 방향이 지금 하계보부님이 내가 이렇게 분별심으로 듣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쪽으로 약간의 느낌이라도 가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공부 안 될까 봐 염려해서 공부 안 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분별로 공부를 한다 이거요 제가 좀 어떻게 해 볼 거라고 말 없는 법문이 들려줘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방향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빠른 거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네 바뀔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바뀌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지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걸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 머리 믿고 여기서 그냥 헤매 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머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지 마음속에 지 분별심 속에서 지 생각 속에서 지 암 속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원래 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거를 그거를 모르는 거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겨먹었지 누구나가 그걸 모르고 그저 이 분별심 생각 마음 이거 이 반주논초 반암불 분별 거기에 속아서 끊임없이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마음을 관찰해보고 뭐 또 뭐 저 뭐 또 뭐지 집중도 해보고 뭐 마음을 갖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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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 그때가 정말 더 이상 여지가 없이 마음에서 해봐야 그때서야 분별이 떨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하하하 네 스님 요새 나는 안 되려나보다 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스님 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 참 근데 그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성격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나는 안 되려나보다 이렇게 싹 싹. 어떻게 저렇게 쉽게 되지? 참 성격들도 좋다. 난 죽어도 그 마음은 못 가지겠던데. 아주 별스러운 건지 몰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너무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저렇게 쉽게. 그래도 포기는 안 합니다. 갑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죽어서 지옥을 가서도 할 거다라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 마음 자세가 너무너무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 마음 자세가. 마음의 위력들을 몰라서 그래. 자기 마음의 위력. 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되는 것 같아. 나는 오로지 공부는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헷갈리고 그냥 뭐 복잡하고 분별에 속아. 그래? 좋아.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나는 죽어서 지옥을 가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더라도 내가 지옥 가서도 할 거다라는 마음 자세. 지금.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너무너무 힘이 큰 겁니다. 그게. 네. 이 말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러서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근기가 낮다 높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해당돼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나 보다. 근데 당장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게 되는가. 부다닥 일어서지. 그렇죠? 아직까지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사필귀정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누구나가.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뭐 하러 있냐고.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더 얼마나 곤란하고 난감하겠어요. 발등에 불이 한번 떨어져 보세요. 실제로 어떤지. 불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다 공부가 되어야 되죠. 평소 순경계 속에서도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억지로 순경계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맛을 느끼면요. 이게 훨씬 좋다는 맛을 느끼면 이쪽의 힘이 더 강해져요. 분별하는 것보다 그것이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그게 자꾸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려면 분별해서 벗어나봐야 경험적으로 실제로 벗어나봐야 그게 느껴지지요. 안 벗어나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가는 길에서는 자기 분별심 때문에 힘든 거야.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건 세상에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가는 길의 중간에 못 견디고 지성질에 못 이겨서 나가떨어지는 거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산 넘고 물 건너 굽이굽이 간다 쳐봤자 무슨 산 넘겠어요? 자기 분별심에 산을 넘는 거지. 자기 분별심에 강을 건너는 거지. 자기 마음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심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고맙게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선배들이 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 수많은 선지식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왜 못 갑니까? 그 가운데 길을 잘 가려야 되기는 하지만 물론 당연히 이런 하다못해 이런 교재도 있잖아요. 이런 어록도 다 있잖아요. 물론 이게 많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분이 황벽 선사가 살아계실 때 만난 거하고 같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골자는 들어있거든. 골자가 완전히 변질이 됐다면 어록으로 인정도 안 하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비불설이다 이런 말 따위는 별것 아닌 말인 거예요. 골자가 왜곡이 되었다면 어록으로 사람들이 인정 자체를 안 해요. 석가문이 부처님 한 분만 깨달은 분이고 그분의 말씀만 정법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우리 중생심에서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 석가문이 한 분만 공부가 된 분이고 다른 분들은 다 그 아래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골자가 들어있다면 그 골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변에서의 그런 얘기들에도 속지 마시고 또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그랬더라고 자기는 초기 부처님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말하자면 초기 본문을 듣고 있다. 실제 부처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누군가가 하고 아주 자부심이 강하게 딱 말씀을 하시던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촉으로 여러분들의 감으로 그러니까 자기 근기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감은 못 믿고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는 거야. 대성불교는 비불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다른 분이 내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석가문이 부처님만 깨달은 분으로 인정을 아니면 깨달은 분 중에서도 등급이 있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어쨌거나 골자가 다르면 이런 어록을 보지도 않아야 됩니다. 틀린 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전도 있고 어록도 있고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좀 안목이 좀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이런 거는 아예 따분해하고 그냥 서점에 널려 있는 소위 영성서적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게 더 손이 가겠죠. 손쉽게. 손쉽게 손이 간다는 것은 자기 분별심과 비슷한 얘기. 즉 이해하기가 쉽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쉽게 손이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분별심과 더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내 분별심하고 더 비슷한 내용들을 보면 되겠어요? 하응버보님 오늘 스님 덕분 중에 전부 다 제 얘기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 질응답 시간에 경험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근데 스님 법만 들을 때마다 항상 되게 머릿속에 남았던 건 불어 터진 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내 입에 들어와야 된다. 알겠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하고 한 좀 됐는데 스님께서 정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건이 있지 않는 한 법원님은 질문 좀 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막 너무 몸둘바를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막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다음번에 질문할 때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스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지? 왜지? 그게 계속 남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용기내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 알게 되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경험했다는 암을 내려놔야 되나? 막 그런 거에서부터 온갖 망상을 막 그러고 있다가 이틀 전쯤에 도대체 내가 이 법문을 듣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스님 법문하실 때 막 분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서 너무 약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하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스님 저거 뭐지? 막 계속 그러다가 그냥 그냥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구나 이건 편하다는 표현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정말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분별 떨어졌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 이제 스님께서는 그런 경계나 이런 거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잡는 거야 이러고 오늘은 질문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아까 법원님들 질문 중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그런 마음들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근데 스님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달라지고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 제가 정말 제가 그거를 제가 진짜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스님 말씀이 정말 다 이건 진짜 사실이야 정말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제가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서 결국은 말을 하는 거고 결국은 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죽은 스님과 따라가고 있으니까 스님께서는 제발 또 하지 말라는 얘기였던 거 그런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래 결국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근데 뭐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을 낚아채기 위해서 제가 제 머리 앞에 뭔가를 하나 놓고 걔가 내 생각을 잡아채가게 해봐야지 별의별 생각 다 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스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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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냥 그런 그게 뭔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순간이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님 말씀은 정말 다 사실이고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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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 믿지만 믿지만 과연 될까 될까 했는데 된다는 것도 이제 믿겨져요. 계속 눈물이 나고 그냥 그냥 어떤 답답함인지도 알겠고 알면 다 죽은 거니까 근데 법문들이나 스님 법문은 이해도 되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지? 스님께서는 늘 불어 터지려면 한 눈 가득 입에 넣으라 그랬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 다음 청정버부님 네. 스님 오늘 법문 들으면서 제 딴에는 아 이거 분별이다 이거 나아야지 하는 그 자체조차도 분별이라는 거 이 마음 아니면 이 마음을 잡는 거 A를 버리면 B를 잡는 거 뭐 계속적으로 그거 아닌 게 없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손을 들 때도 정말 사실은 그게 너는 믿는 100% 믿는다고 믿는데 스님 말씀드리니까 어? 이것도 믿음이 아닌가? 나는 100% 믿는다고 믿는데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은 어떤 말을 할까? 내가 또 어떤 내 속에서 어떤 말이 나와서 행사수술하고 변명하고 정말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또 내가 못 믿어서 100% 믿는다면 또 그 반대쪽에 100% 못 믿는다는 못 믿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까? 공포가 내가 되고 안 되고 그러더라도 안 돼도 답답해도 믿는 마음은 진하게 있는데 뭔가 믿음이 그런 그거는 있는데 이것도 그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거는 대상이 있는 믿음이고 네 아까 스님이 예 스님이 말이 없어도 말을 말을 듣지 않아도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법 그런 법은 그렇게 되면 참여 그러지면 정말 편하겠다 그만큼의 또 거기서 또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만큼의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아무 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법문 들어서 아는 것 이것 하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나의 본래 성품인가 보다 제일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 성품은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발만 담그고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고만 믿는 거는 정말 내가 나에게도 복이다 싶고 이 믿음이 가니까 언젠간에 될 거다 공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 그것도 나는 지금 딴 얘기하는데 법원이면 지금 또 딴 말씀을 하시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법문을 들어서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본래 성품이구나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담무주 법원님 네 스님 제가 얼마 전에 육조단경 법회 시간에 질문을 했었어요 저는 법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그 스님 법문 끝날 때쯤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환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을 하여튼 그 환함 속에서 있었는데요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빠져야 다 빠져야 되는 건데 방아착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빠지지 안 빠지니까 이상하게 또 그거를 갖다가 바라볼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갈팡질팡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갈팡질팡을 못하는 게 아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법회산명하면서 법문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 법문이 참 크구나 하는 것들과 법에 대한 믿음이 그냥 그냥 저절로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문을 이렇게 법회 시간에 참석을 하면서 어떤 어떤 순간이 있었느냐 하면 육조단경에 보면 그냥 법문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지금 다시 생각을 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그거를 내가 그냥 고주굿대로 그냥 아무 그 붙이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안아서 하는데 거기에 어떻느냐 하면 제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 그냥 이건 너무 단순하네 그냥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하는 게 이렇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 제가 생각인 거예요 아 내가 나는 내가 뭔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내가 빠져야 되고 뭐 하는 이게 바로 그냥 생각이구나 이게 생각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점검도 하고 싶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더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점검이 더 필요해요 네 아니 저는 스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법문을 듣지를 않네요 저는 법문을 들었어요 듣고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제 아르마리로 그냥 그거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음 이게 나도 생각이다 나라는 착각 생각이다 라고 했지만 내가 생각인 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채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하여튼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아 내가 생각이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곳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얻어맞는 거지 왜 얻어맞죠 생각이네라고 어떠느냐 나도 생각이네라고 또 붙들고 있네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야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 일도 모르거든 네 그런 과정을 누구나 당연히 거치게 돼 있고 좋아하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뒷면은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 어떤 게 있어도 거기에 좋은 것에 물이 들지 않고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좋은 게 있으니까 싫은 게 있네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기다릴 때 참 좋았는데 소풍 갔다 오고 나니까 싫으네 그럼 다음부터 소풍 간다고 해도 안 좋아해야 싫은 게 없겠구나 어차피 현실로 돌아오네 용화 시작할 때에 그냥 용화 본다는 재미 용화 두 시간 동안 보는 동안 거기 빠져 있고 근데 근데 이제 끝났을 때에 현실로 돌아오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이 현실은 변하지가 않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것에 빠져도 현실은 변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타나는 경계에 좋다 싫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그냥 빨주노초 반암부 나타나는 색깔에 불과하네 만났으니 헤어져야 되고 태어났으니 죽어야 되고 건강할 때가 있으니 건강을 잃을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러니 그럴 때에 좋죠? 아 이거 좋아하니 또 괴로울 때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것에 대한 좋음이 떨어져 나가죠 점차 그리고 그 조음도 조음도 그게 비어있는 조음이거든 근데 홀딱 빠져버리니까 좋은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한마디 제가 붙인 거고 그래도 그렇게 공부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경험이라기보다 어떤 마음이라도 와닿으면 아 이게 다 생각했다는 게 실제로 마음이라도 와닿으면 그게 기쁘고 또 그로 인해서 진짜로 그 분별심이 후떡 잠시라도 벗겨졌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또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싹 생겨버려요 근데 그거 안 좋아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가 익어가야 되는 거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보십시오 네 이제 다 하셨네요 단풍철인가 단풍 단풍들 29일 아 10월 말이네요 한창 뭐 단풍 들고 그럴 때네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단풍이 생겼죠 이 얘기를 안 할 때는 단풍이 없었죠 이때에 단풍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단풍이 없어 직장에 있을 때도 단풍이 없어 단풍에 대한 생각할 때 단풍이 존재하고 단풍을 보러 갔을 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도 모두 다 단풍단풍 하면 거기에 홀딱 빠져버리지 매사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자기도 좀 덜 할 거예요 우리 남 따라서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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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런 것도 크거든요 남들 사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분별에 속아서 분별에 빠져서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스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어찌 안 잃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라도 안 속아야지 그게 전부 자기가 속는 거에요 요즘 가을 날 10월 달 굉장히 날씨가 좋으네요 아주 청명한 날씨네요 그러니 공부하기 아주 좋을 때죠 더울 땐 더워서 좋고 추울 땐 추워서 좋고 청명할 땐 청명해서 좋지 않습니까 놀러 가기 좋은 날이 아니라 공부하기 좋은 날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배가 고파서 못합니까 옷이 없어서 못합니까 잘 곳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상 있는 이 좋은 날들 허비하지 마시고 색깔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뭐 단풍 구경을 가시든 맛있는 걸 잡숫든 간에 항상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